댕댕이와 책을 해 오셔서 고맙습니다. 정병국 소설집 제3의 결혼 작가의 말로 시작합니다. 세상살이의 소소한 일들에 빙글에 미소 지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까맣게 잊었던 기억이 문득 되살아나 뒤늦게 가슴 아파하며 슬픔에 젖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일상에 희노애락이 쌓이고 쌓여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소중한 것으로 꽃피우는 것인지 모릅니다.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내리고 이메일을 확인한 후 어쩌면 그렇게 어제도 새로운 것 하나 없이 그저께와 또 한 달 전과 똑같은지 마치 일탈할 수 없는 궤도에 갇혔다는 생각에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200자 원고지 20매 짧은 소설이 소설로서의 가치 있는 글을 쓰고 있는 것인가 그냥 흔하디흔한 이야기를 짧은 소설이란 유혹적 포장으로 소설문학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가 이 의심과 불안은 지금도 가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순수 예술로서의 소설문학은 단편보다 장편이 더 가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공연한 의심과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짧은 소설집 제3의 결혼 작은 그릇에 담은 작은 소설이지만 내용만큼은 큰 무게감으로 독자에게 다가서리라 기대합니다. 기해년 2019년 5월 맑은 날의 정병국 이제 짧은 소설 4편을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두 여자 우리 미치고 싶은 대로 미치며 살자. 너 미쳤구나? 그러는 넌 안 미쳤고? 단발머리와 긴머리의 두 여자가 갑자기 키득거리다가 자지러지게 웃었다. 커피를 마시던 주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슨 이런 여자들이 다 했어? 라는 눈길이었다가 이내 영문도 모른 채 그녀들의 웃음에 동화됐다. 고개를 저으면서도 빙글에 웃거나 피식거렸다. 두 여자는 주위의 눈길이 민망해 서둘러 커피숍을 나왔다. 밖으로 나와서도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이번에는 서로 손에 든 커피를 가리키며 까르르 까르르 웃었다. 야, 그 상황에서도 커피를 챙겼어? 두 여자는 팔짱을 꼈다. 명동을 빠져나와 지하철 2호선 지하도로 들어갔다. 한 여자는 왼쪽에 또 한 여자는 오른쪽 어깨에 맨 가방을 추스르며 커피 빨대를 빨았다. 지하도 양쪽의 점포를 힐끔거리며 걷다가 만병통치 한방차라고 쓰인 붉은 깃발 앞에서 멈췄다. 그 깃발이 아니더라도 코를 찌른 약초 다리는 냄새가 발길을 잡았다. 살까? 뭘? 만병통치 한방차. 너, 저 깃발을 믿어? 며칠 전에 당국에 갔었어. 가남이 재발해 얼마봇 견딜 것 같다는 이모를 문병한 후 4호선 종착역 양쪽의 무당촌을 기웃거렸어. 흰 깃발보다는 붉은 깃발에 붉은 철문찌 무당이 더 신명하겠다 싶어 들어갔어. 단발머리 여자의 느닷없는 무당집 이야기에 긴 머리의 여자가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는 표정을 지었다. 70도 훨씬 더 먹은 노파가 열댓살 여자의 발을 씻겨주고 있었는데 어찌나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지 무서워서 돌아서는 순간이었어. 도도하게 눈 감고 있던 콩알만한 계집애가 저년 봐라 저 팔자 사나운줄 모르고 도망친다 라고 소리치는 거야. 또 철문이로 높이 솟은 붉은 깃발도 말하는 거 있지? 이렇게 말이야. 내년 팔자 천상천녀가 고쳐준다. 땡 잡았어 너. 그래서 어린 무당마를 믿고 그 남자와 결혼한다고? 응. 그 남자랑 살면 이승이 극락이라는데 뭘 망설여. 냉큼 내 서방 만들어야지. 잠깐 우리 술 마시면서 얘기하자. 맹전신에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머리 긴 여자가 황당하다는 얼굴로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다. 지하도를 빠져나와 카페로 들어갔다. 술과 안주를 서둘러 주문한 긴 머리 여자가 다그치듯 물었다. 너 그 인간이랑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 단발머리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애 무당의 말을 듣고 결혼한다? 응. 빵서림이 없는 단발머리 여자의 대답에 또 다그치듯 물었다. 그 남자에게 결혼하자고 말했어? 그럼. 무당집을 나오자마자 바로 전화했지. 단발머리 여자가 상체를 앞으로 내밀며 소곤거렸다. 그 친구 장미꽃 하나를 만고 달려왔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정말이냐고 묻기에 살짝 입맞춤 해줬더니 펑펑 우는 거야. 고맙다면서 평생 나만 사랑하겠대. 오로지 당신의 행복을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겠대. 아, 그 약속도 했어. 아기는 낳기 싫으면 그냥 단 둘이서만 살자고 할 때 어린 무당에게 미안했어. 현금이 없어서 복채를 조금밖에 못 적거든. 카드 결제를 할 걸 깜빡했어. 오로지 나만 사랑한다. 나만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바친다. 애를 낳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 이런 결혼 행운이 어디 있어. 안 그러니? 먹을수록 양양이라고 몇 가지 더 요구했어.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고민하는 눈치더니 깨끗하게 받아들였어. 오히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빠뜨린 거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 있지? 너 설마 그 얘기도 한 거야? 그래. 그 말 같지 않은 생각을? 긴 머리의 여자가 술잔을 들었다가 놓으며 미쳤다는 말만 반복했다. 단발머리 여자가 쌩글거리며 약올리듯 말했다. 그래. 미친 거 맞아. 인정해. 그런데 말이야. 난 우리 삼남매의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아. 철천지 원수처럼 증오하면서 산다? 정말 싫은데. 이제는 그만 살고 싶은데 아닌 척 살 섞으며. 평생을 산다? 한 번뿐인 인생 왜 그렇게 살아? 그거야말로 미친 짓이지. 아주 끔찍하게. 남자에게 결혼식은 하지 말자. 꼭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결혼했다는 메시지만 띄우자. 두 사람 중 누구이든 그만 살고 싶을 때는 헤어지기 편하게 결혼 신고도 하지 말자. 어차피 해도 안 나올 건데 결혼 신고가 뭐 필요하냐. 알았어. 그만해. 다 좋아. 그럼. 생활비는? 긴 머리 여자가 짜증스럽게 묻자 단발머리 여자가 딱 잘라 말했다. 반반씩 똑같이 부담. 내가 얹혀 살 여자로 보이니? 남자가 뭐래? 자존심이 상한다고 투덜거렸지만 찬성했어. 긴 머리 여자가 잔을 비운 후 너도 너지만 그 인간도 참 더럽게 미쳤다고 빙정거렸다. 그게 무슨 결혼이야? 동거지. 동거에는 이윤이 없으니까 헤어지기 편해서 좋기는 하겠다. 잠깐. 이제 보니 두 인간이 영악스러운 천재들이잖아. 무엇 하나 거치적거리는 게 없어. 살고 싶은 사람과 한 세상 사는데 어떤 의무나 책임이 없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맞아. 이승이 바로 극락이지. 그 아기무당 정말 용하다. 넌 극락인데 난 미친 여자네. 나 결혼하지 말까? 긴 머리 여자의 말에 단발머리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유리벽 바깥 풍경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거리는 사람으로 도로는 차로 붐볐다. 유리벽의 방음이 잘 되었는지 바깥 세상의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침묵의 도시를 바라보던 단발머리 여자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넌 올바르게 미쳤으니까 정식으로 결혼해. 애도 많이 낳고. 긴 머리 여자가 무슨 말인가 반박하려 하자 가로막았다. 내 말부터 들으라며 조목조목 짚었다. 시부모가 들어와 살겠다니까 덩실덩실 춤까지 췄다며. 어디에서 이런 복덩어리를 데려왔느냐며 사심먹은 장남 엉덩이를 두드리며 난리가 났었다며. 아이도 삼신할미가 주신 것만큼 낳겠다니까 우리 집에 큰 기둥이 들어왔다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다며. 그럼 됐어. 너 잘 미친 거야. 미쳐도 그렇게 미치면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선택을 후회하지 마. 정말 잘한 걸까? 다들 아니라는데. 단발머리 여자가 그녀의 빈잔을 채워주며 물었다. 왜 아니래? 이유가 뭐야? 몰라. 하여간 시집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래. 바보 천치라면 모를까. 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자 최악의 3대 상황을 알려주었다. 장남을 사랑하는 여자가 첫 번째였다. 두 번째가 자식을 둘 이상 낳겠다는 여자 그리고 전세도 좋으니 결혼부터 하자는 여자라며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리면 인생 총치는 거라고 충고했다. 그 언니에게 결혼하면 시부모와 함께 살겠다고 하자 기절초풍을 했다. 차라리 혼자 자유롭게 살라고 애원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 바보 천치라고? 내가? 그래. 돌연변이 괴물이라고 놀리는 사람도 있고 나 그 결혼 포기할까 봐. 머리 긴 여자는 심각했고 단발머리 여자는 반대로 가벼운 표정이었다. 귀담아 듣지 말라며 술잔을 집어주었다. 난 나대로 미치고 넌 내가 믿는 대로 미치면 돼. 자 마시자. 두 여자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이번에는 머리 긴 여자가 잔을 채웠다. 알았어. 우리 미치고 싶은 대로 미치며 살자. 두 여자는 잔을 비운 후 마주보며 빙글에 웃다가 또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애써 웃음을 참다가 자지러지기 시작했다. 커피숍에서처럼 깔깔거리다가 손을 잡았다. 마주보며 웃는 두 눈에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두 여자는 그 눈물을 가리키며 서로 자지러졌다. 늑대와 양의 전쟁 잘 될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서 사회자를 질타하는 소리가 터졌다. 사회자는 상황을 예상했었는지 곧바로 목소리를 수용하면서 미소 지었다. 아파트 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 총회 진행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분위기라 조금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뭐랄까 이런 태목에서는 이런 항의가 저런 항목에서는 저런 불만이 터질 것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는 비웃음 같았다. 슬그머니 분노가 꿈틀거렸다. 기어이 발언권을 얻어 단상 앞으로 나갔다. 사회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부터 최대한 정중하게 했다. 젊은 사회자의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표정에 질문을 던졌다. 사회자의 역할이 뭐죠? 예? 사회자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 예. 해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게 역할입니다만. 그가 무엇이 문제냐고 물으려 할 때 말을 가로챘다. 말을 중단당한 사회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면서 짜증스러운 빛이 피어올랐다. 그 모습을 3, 4초 지켜보다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왜 총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찬성으로 몰아갑니까? 사회자에게는 반대와 찬성, 그 어떤 의사 표시도 결정권도 없음을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죠? 참석자들의 박수와 함께 올쏘! 의침이 터졌다.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가라앉자 사회자가 재빨리 사과했다. 미숙한 사회자라 실수했다며 머리를 조아렸다가 들 때 시선이 맛부딪혔다. 역시 그는 능수등란한 사회자였다. 맛부딪힌 시선으로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에 깔린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며 자리로 돌아오는 다리에 맥이 빠졌다. 공연이 앞에 나섰다는 후에도 밀려왔다. 아파트 재건축조합 창립 총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안건마다 법조항을 내세워 그 근거로 추진될 것이라는 사회자의 설명이 끝남이 곧 동의와 찬성이었고 이를 조합장이 선포하며 탕탕탕 봉을 두드리는 통과 절차가 휙휙 지나갔다. 총회 자리에 더 앉아있을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은 재건축 사업 추진자들의 뜻대로 흘러갈 텐데 안건 통과 때마다 박수부대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해외장을 빠져나오자 굴지의 건설사 직원들이 기다렸다는 듯 몰려들며 종이 쇼핑백을 안겨주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주는 대로 선물백을 받아들고 건물 밖으로 나와 심호흡부터 했다. 한겨울에 차가운 날씨가 온몸으로 파고들자 진저리 치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잔뜩 흐린 하늘은 금방이라도 짓눈깨비를 뿌릴 기세였다. 커피 드세요. 젊은 여자였다. 그녀가 내민 자판기 커피를 받으며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잘 될까요? 그녀의 불안한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꼭 약몰이 당하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약몰이 당하는 기분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개에게요? 아니요. 교활한 늑대떼에게요. 너무 무서워서 밖으로 나왔어요. 늑대떼라는 말에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열분 화장의 여자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 창립 총회 추진자들을 늑대떼에다가 참석자들을 양에다가 비유했다. 양과 늑대. 그 표현이 절묘하다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질주하는 사회자에게 일침 가을 때 정말 통쾌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예. 저 신나게 박수치며 소리쳤어요. 여자는 힘이 솟았다고 했다. 사회자의 산성 쪽으로 교묘히 몰아쳐가는 진행에 어찌할 바를 몰라 겁에 질려 있었다. 그러다가 선생님의 멋진 저지 발언에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며 웃었다. 앞으로 혹시 불이익당하면 어쩌죠? 그녀의 불안한 말을 들으며 걷기 시작했다. 시민회관에서 조금 떨어진 홍춘천에 스케이트장이 있었다. 겨울철에만 개장되는 노천 스케이트장이었다. 어디에 가는지 묻지 않고 따라오는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먹었을지도 모를 그녀가 관악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바람이 거칠게 휘감겨오자 코트깃을 세우며 물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된 거죠? 고개를 끄덕였다. 차갑게 식어버린 종이컵의 커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웠다. 종이컵을 꼬깃꼬깃 구겨 쇼핑백에 넣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녀는 한 손으로 코트깃을 염미며 물었으나 대답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우린 이미 전쟁에 진 무력한 포로가 아닐까요?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자들을 늑대에 비유했던 그녀는 재건축 조합을 쓰나미로 표현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집어삼키는 쓰나미의 맞설 힘이 자기에겐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아주 낙담한 얼굴이었다. 세상에 태어나 나만을 위해 처음 내린 결정과 선택이 폭삭 부서지고 있어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폭삭 무너지다니 뭐가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슬그머니 이야기 방향을 틀었다. 이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오른쪽은 정부 청사인데. 스케이트장이 있어요. 거기 갑니다. 스케이트장이란 말에 그녀 표정이 확 밝아졌다. 방금 전에 낙심 천만의 무거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소녀처럼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도 스케이트를 탈 수 있나요? 스케이트를 대여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애들 거 빼앗아 탈 수도 없고. 그녀의 안달난 모습에 있을 거라고 했다. 뜨거운 국물에 어묵을 파는 사람 있을지 모른다고 하자 자기가 사겠다고 했다. 우리 먼저 스케이트를 타고 그리고 어묵 먹어요. 그녀의 자연스러운 우리라는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다. 서로의 성조차 모르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 창립 총회에서 처음 본 사람인데 우리라니 의외로 넉살 좋은 여자다 싶었다. 그게 아니면 무심코 쓰는 어휘일지도 모른다며 붉은 신호등 건널목에서 걸음을 멈췄다.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살기로 했어요. 그녀는 붉은 신호등이 꼭 늑대 붉은 눈동자 같다며 마치 눈싸움이라도 하듯 노려보다가 외면했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틀었던 말머리를 되돌렸다. 대학 졸업한 그 다음 달에 결혼했어요. 두 번 다시 없을 신랑짜리라는 엄마의 선택이었죠. 결혼한 후 시댁 어른들의 말씀대로 아들 둘에 딸아이 하나를 낳았다. 남매 둘은 적고 넷은 많다며 셋을 낳으라는 시어머니의 명령에 복종했다. 여자는 서방 잘 만나 살림이 풍족하면 그게 곧 행복이라는 남편의 지론에 군말 없이 따랐다. 바깥 출입도 시부모님과 남편의 허락을 꼬박꼬박 받았고 반찬거리 하나도 자신이 아닌 오로지 가족 입맛에 맞췄다. 그렇게 사는 게 친정엄마 말처럼 혐오 양처인 줄 알았어요. 또 여자의 행복이라고 믿었고요. 파란 신호등이 켜지자 건널목을 건너며 그녀가 쿡쿡 웃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며 또 쿡쿡 웃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생강차를 아이들 셋과 남편에게는 커피를 타준 후 엄청난 선언을 했어요. 가족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폭탄 선언. 그게 뭔지 아세요? 설마 이혼을? 맞아요. 이혼 선언. 그녀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했다. 남편은 너 미쳤구나 라는 말 한마디로 20년 부부관계를 정리했다. 딸아이는 엄마 뜻대로 엄마만을 위해 살라고 했다. 살 섞으며 자식 낳은 집을 나와 부랴부랴 마련한 것이 아파트였다. 그게 2개월 전이었다. 세상에 태어나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가진 최초의 안식 공간이었다. 그런데 재건축이라니? 그녀는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재건축 앞에 무력한 자신이 한심하다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 속으로 눈물이 고였다. 그녀를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겨우 잔뜩 흐린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눈이 올 것 같지요? 핏줄 그리기 왜요? 반드시 해야 할 이유가 뭐죠? 제조업기는 신여사나 다나 도토리 키재기였다. 오죽하면 소멸을 가르치는 선생이 두 어르신은 너무 힘들면 안 나오셔도 된다고 말했을까? 우리는 선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선생은 우리의 반응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난처한 표정이었다가 민망한 웃음을 지었다. 그날 신여사와 동변상년의 마음으로 포장마차를 찾았다. 간판만 포장마차지 아담하게 꾸민 술집이었다. 어지간히 힘들었던가 봐요 소멸 선생이 신여사는 미술학원은 머릿수가 곧 돈인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헛꿈 꾸는 것 같다며 낙담한 얼굴을 했다. 낙담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70 넘어 소멸을 시작한 것은 꼭 하고 싶은 일 때문이었다. 그 일을 하려면 반드시 인물 소멸을 배워야 했다. 주문한 술과 안주가 나오자 신여사가 잽싸게 술병을 잡았다. 술자리는 무조건 장유유소라며 어서 잠부터 받으란다. 소멸을 한 달 가까이 배우면서 커피 한 번 나눈 적 없는 우리였지만 술을 권하고 받으면서 잡다한 세상사를 늘어놓다가 다시 소멸 이야기로 돌아왔다. 정말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신여사가 먼저 원점으로 돌아섰다. 그녀의 땅 꺼지는 한숨이 고스란히 내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러고 보니 초등학교 시절에도 교실 뒤 게시판에 그림 한 장 걸려본 적이 없었다. 이마에 여드름이 피던 사춘기 때 여학생에게 보낸 연애 편지에다가 장미 한 송이 그려놓은 기억도 없었다. 그랬던 인사가 고이 넘어 미술학원에 다닌다. 허허 웃음이 터졌다. 왜 웃으세요? 하도 기가 막혀서요. 영감님도 그만두고 싶나 보죠? 고개를 끄덕이다가 바로 가로 저었다. 머리는 그만두는 게 맞는다고 소리치지만 가슴은 아니었다. 오기가 아니라 절실함에 도전한 소묘이므로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하든 해낼 겁니다. 예? 그래야 해요. 꼭! 신여사의 빈잔에 술을 채워주며 강한 어투로 말하자 그녀가 긴장한 눈빛으로 물었다. 왜요? 반드시 해내야 할 이유가 뭐죠? 영감님을 그토록 절실하게 하는 그게 무엇인지 털어놓으면 안 돼요? 라는 눈빛을 피해 고개를 밖으로 돌렸다.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세를 바로하여 대답하려고 할 때 신여사가 먼저 말했다. 나는요? 내가 왜 소묘를 배우는가 하면? 마치 큰 비밀이라 털어놓기가 쉽지 않다는 듯 말꼬리를 죽였다가 이내 또박또박 말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그럭저럭이라고 표현한 신여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했다. 어릴 때의 꿈이었던 간호사는 물론 시인에다 트로트 가수도 될 거라고 했다. 바이올린과 아코디언을 차에다 싣고 두메산골의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연주회도 열어주고 작은 어촌에서 고기잡이를 다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어부들의 혼을 달래주는 한풀이 춤도 줄 거라며 행복의 겨운 진저리를 쳤다. 하고 싶은 게 천 가지쯤 되는데 너무 많죠? 그렇죠? 신여사는 한껏 들뜬 표정으로 미소를 얼굴 가득 머금었다가 갑자기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이 모든 걸 해내려면 어떤 동작이든 연필로 쓱쓱 스케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주가 매주니 난감하다고 했다. 아니 차라리 칵 죽고 싶다며 이번에는 대성통곡이라도 할 표정이었다. 처음부터 신여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쳐다보다가 뒤늦게 껄껄껄 웃었다. 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꿈이니 그 모든 걸 그림으로 이뤄대겠다는 계산 아닌가. 시인이든 가수든 간호사든 동작과 분위기를 그럴듯하게 스케치한 후 얼굴만 자신의 모습으로 그려넣으면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젊은 미술강사 녀석이 힘들면 안 나와도 된다고 찬물을 끼얹었으니 심정이 오죽하랴. 있잖아요. 영감님. 술기가 오른 신여사의 말투에 힘이 들어갔다. 혼자 키운 애새끼들을 결혼시켜서 싹 내쫓고 이제 모처럼 내 인생 살겠다는데 그 젊은 선생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날벼락 치는 말을 하냐고요. 늙은이 미치게. 늙은이 미치게라는 격한 말에 옆자리의 젊은 남녀가 신여사와 다를 힐끔거렸다. 앞의 말은 듣지 못하고 뒷말만 들어 오해했는지 달갑지 않은 눈초리를 던졌다. 영감님. 우리 미술선생을 불러내어 따질까요? 뭐라고 따져요? 우리가 그렇게 미술재능이 매주냐고 닥달하자고요. 사실인데 어떻게 화를 내요? 사실이라는 말에 당장 선생에게 전화할 것 같았던 신여사가 금방 풀이 죽었다. 심통난 아이처럼 입술만 삐죽거리다가 반쯤 남은 잔을 비웠다. 그녀가 잔을 권하기 전에 술부터 따라주며 물었다. 그래서 그만둘 건가요? 그만둘 거냐는 물음에 신여사가 손사래 쳤다. 그만두다니요? 천만에요? 그럼 됐어요. 난 또 혼자 남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신여사는 어제도 밤늦도록 딸년이 쓰던 방을 말끔히 비우고 그림 그리는 작업실로 만들었다고 했다. 문 한가운데 신오키 아틀리에 라고 써 붙였다가 소원성치원으로 바꿨단다. 소원성치원? 어때요? 멋지죠? 신여사의 당호가 멋지지 않느냐는 물음에 아파트를 떠올렸다. 방 하나를 미술학원 등록 전에 그림 작업실로 만들었다. 화가처럼 이런저런 화가들을 갖춘 것이 아니라 달랑 이질 하나만 세워놓았다. 대학 졸업 후 기업체 취업을 포기하고 한옥 대목수를 따라다녔다. 전국 여기저기를 떠돌며 한옥 짓는 일로 세월을 보냈다. 제법 한옥 목수로 대접받았지만 떠돌이 생활이라 결혼을 놓쳤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혼자가 됐고 피부치는커녕 아내조차 없는 늙은이가 됐다. 60 중반의 교통사고로 목수위를 내려놓자 애톨이가 됐다. 자식도 할망구도 없는 독거 노인에게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 놀이터는 더할라위 없이 좋은 휴식 공간이었다. 정신없이 뛰어놀며 웃고 소리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루에 가 언제 치는 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자기에게 오라고 소리치는 젊은 부부의 모습에 눈물이 났다. 내가 결혼했다면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고 있겠지. 처음 느낀 피부치 하나 없는 애로움의 아픔이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가족사진 한 장 걸려있지 않은 아파트는 폭염의 여름에도 한기뿐인 공간이었다. 숨 쉴 때마다 허연 입김이 풀풀 쏟아져 나오는 것만 같아 밤늦도록 밖으로 나아 돌았다. 영감님, 내 말 듣고 있어요? 신여사가 손등을 툭 치며 큰 소리로 물었다. 깜짝 놀라 쳐다보자 취기 가득한 목소리로 거듭 물었다. 영감님은 왜 그림을 배워요? 그림 배워서 뭐하려고요? 화가가 소원이냐고요? 술 몇 잔에 취한 신여사에게 화가가 꿈이었다고 대답하며 일어섰다. 그녀가 계산하겠다는 고집에 양보하고 포장마찰을 나왔다. 영감님, 꼭 화가가 되세요? 모레 봐요. 혼잣말처럼 충얼거리며 돌아선 신여사를 지켜보다가 소리쳤다. 그래요. 모레 미술학원에서 봐요, 신여사. 그녀에게 왜 얼굴 소멸을 배우는지 입 담은 것이 미안했다. 결혼했다면 어떤 여인을 만났을까? 핏줄을 이었다면 어떤 모습일까? 또 손자, 손녀는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하다가 인물 소멸을 떠올렸다. 상상이지만 아내와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과 손자, 손녀의 얼굴을 그려 벽에 걸고 싶었다. 까르르 까르르 자지러지게 웃는 손자, 손녀의 얼굴로 아파트를 가득 채우고 싶어 미술학원에 등록했는데 말하지 않았다. 모레 미술학원에서 만나면 그 말부터 하리라 다짐하며 목을 뺐다. 신여사의 모습은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이소영 여사 내일은 바닷가로 커피 마시러 가요. 병원 냄새가 좋아요.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안경 속의 눈에도 웃음이 잔잔히 흘렀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엉뚱하게 커피를 떠올렸다. 너무 뜨겁지 않은 설탕이 살짝 들어간 커피를 마시며 바다 풍경을 바라보고 싶었다. 바다 보러 갈래요? 여인이 고개를 돌렸다. 갈매기랑 커피도 마시고요. 구름에 가렸던 햇빛이 쏟아지자 암병동 옆의 작은 동산 공원은 여름 본색을 곧바로 드러냈다. 나무 숲이 있었지만 햇볕 속의 변치는 이내 용광로가 됐다. 그녀가 벤츠에서 일어섰다. 여중 때였어요. 벌써 40여 년 전 일이네요. 바다가 보이는 너와 집에서 그림만 그리는 여류 화가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미술반 언니들에게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말도 자주 했는데 그게 다 헛소리가 됐지 뭐예요. 화가는 커녕 스무살의 시집가 일곱을 낳았으니 저라는 여자 대단하지 않나요? 아, 우리 또래들은 요즘처럼 하나가 아니라 선어승은 쑥쑥 낳았으니까 대단한 여자는 아니네요.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인생. 맞죠?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이소영. 연출해서 사진이라도 찍을까 봐요. 그녀 이소영 여사가 피식 웃었다. 내 이름은? 알아요. 진료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여사는 신기하다고 했다. 췌장암 환자는 대부분 저 세상으로 떠나는데 멀쩡히 살아있어 음식 대접을 하고 싶었다. 담낭암 수술을 한 그녀는 진료 대기실에서 선생님의 치료가 끝나기를 여러 차례 기다렸지만 말을 건네지 못했다. 어느 날은 어두운 표정으로 진료실을 나와 다가설 수 없었다. 아주 밝은 표정일 때는 진료 대기실을 바람처럼 빠져나가 말할 기회를 놓쳤다. 몇 년 만에 마주친 오늘은 그녀가 소녀처럼 쿡쿡 웃었다. 마치 죽은 영감이 살아온 것처럼 눈물이 왈칵 솟지 뭐예요? 1년마다 CT 촬영과 체열검사로 췌장암의 재발 여부와 전의를 확인했다. 깨끗해요. 아주 좋아요. 우리 1년 위에 봅시다. 주치의의 환한 미소에 파삭 부서질 만큼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한순간 봄날에 한 마리 나비가 됐다. 들과 산의 꽃마다 날아다니는 날개짓으로 진료 대기실을 벗어날 때 그녀가 앞을 가로막았다.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어요. 마치 6.25 전쟁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하듯 두 손을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여인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전 선생님을 알아요. 최장암을 이겨낸 기적의 남자잖아요? 라고 말하기 전까지 잡힌 두 손을 빼낼 궁리만 했다. 이 손 좀. 그녀는 들은 척도 안 했다. 오히려 손을 잡은 채 암병동 옆에 동산 공원으로 이끌었다. 이젠 건강하신 거죠? 그녀는 나를 벤치 안치며 물었다. 그때까지도 여인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병원에까지 이상한 여자들이 진출했나 싶어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 노인 환자를 후리는 이상한 여자 아니에요.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의 눈길을 마주보다가 일어섰다. 그녀를 벤치 안쳤다. 그녀가 이상한 여자이든 아니든 일단 친절하게 대하기로 했다. 혼자 다니는 병원. 그 발걸음은 진료 결과와 관계없이 쓸쓸했다. 건강 회복의 기쁨도 나눌 사람이 없을 때는 곧장 외로움으로 다가오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함께 있으므로 하늘에게 말하지 않아도 됐다. 담낭암 수술한 지 5년 됐어요. 선생님이 계속 경계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가 아프면 매력 없잖아요. 나이 먹은 할망구는 더 그렇고요. 그녀의 대답 재촉에 빙글에 웃었다. 고개를 끄덕였다가 가로저었다. 세상에 그런 애매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세요. 뭐라고 안 그럴게요. 정말 그럴까요? 눈길조차 주기 싫다고 할까요?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짐짓. 너무 심하다는 표정이었다가 휴대폰을 달라고 했다. 우린 이제부터 친구예요. 전화번호를 저장한 휴대폰을 돌려주며 또박또박 말하는 그녀에게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로젖지 않았다. 암투병 중인 그녀가 말하는 친구의 의미. 그것은 건강한 사람들과 달랐다. 건강한 사람들은 정과 의리의 나눔이지만 암환자의 친구는 생사의 공포에 함께 대항하는 전우같은 존재였다. 선생님. 그녀가 살갑게 불렀다. 배고파요. 어린아이처럼 울산까지 지었다. 최장암 수술 후 혼자가 됐다. 제일 먼저 술 친구들이 떨어져다 갔다. 몸에 좋다는, 정력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희낙낙하던 친구들도 떠나갔다. 이런저런 모임에는 스스로 참석하지 않았다. 마실 수 없는 술과 온갖 조미료가 들어간 맵고 짠 음식들도 문제지만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자신이 싫었다. 먹을 거 있어? 어떻게 하냐. 우리만 먹어서. 한두 차례 간단하게 먹을 거리를 준비해 갔다. 걱정하지 마. 나도 먹을 거 있어. 준비해 간 음식을 자랑스럽게 들어 보여도 모임자리를 어색하게 만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즐거워야 할 자리가 나 때문에 가라앉는 게 미안해 참석을 포기하면서 애톨이가 됐다. 선생님도 배고프죠?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다. 동산 공원을 내려와 암병동 앞에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병원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그대로 지나쳤다. 손으로 햇빛을 가린 그녀와 나란히 걸으며 또 바다를 떠올렸다. 오늘따라 유난히 갈매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싶었다. 몇 년째 상상만 할 뿐 혼자 가는 게 싫어 포기한 커피 여행이었다. N쪽으로 갈까요? 병원 정문을 벗어나자 그녀가 물었다. 묻는 말은 N쪽이었지만 눈길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 주춤했다. 몇 년 전이었다. 공복으로 채혈한 후 밥 먹으러 갔을 때 들린 식당마다 난처한 표정이었다. 암 환자가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는 게 이유였지만 환자의 출입을 꺼리는 눈치였다. 그날의 서운한 기억을 털어내며 오른쪽으로 돌아서자 그녀가 바짝 다가섰다.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그녀는 아이처럼 좋아했다. 누군가와 애식한 것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뜻밖의 선생님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니 정말 복받은 날이라고 했다. 그렇게 좋아요? 왜요? 선생님은 저랑 밥 먹는 거 불편하세요? 그럴 리가요. 다만... 그동안 의식적으로 누구와의 식사를 피했다. 여성과 단둘이 먹는 자리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 고난은 만큼 맛있게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 함께 나누지 못할 식사는 불편한 자리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어색하다 이거죠? 맞아요. 음식 선택도 신경 쓰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에게 맞출 거니까. 사거리를 건너자 우측으로 식당이 질비한 거리가 나타났다. 한 집 한 집 살펴보며 걸어갔다. 식당마다 술과 함께 먹으면 좋을 기름진 음식이거나 햇집이었다. 칼국수도 있지만 두 사람 다 밀가루 음식은 피해야 했다. 어떻게 하죠? 그녀의 난감한 표정에 한 식당으로 들어갔다. 여주인은 친절했다. 환자라는 말에 두부전골 식당을 가르쳐 주었다. 직접 두부를 만드니까 편하게 식사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갑시다. 갑시다라는 말에 긴장했던 그녀의 표정이 금방 밝아졌다. 나 역시 발걸음에 힘이 생겼다. 내색하지 않았지만 식당마다 기웃거리며 먹을거리를 찾을 때 우울했다. 음식 하나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 싫었다. 그냥 차 한 잔 마시자는 말이 목젖을 계속 간지렸었다. 저기 있네요. 맷돌 두부집. 그녀가 앞질러 가서 안을 살펴보더니 활짝 웃었다. 두 엄지를 높이 들어 흔들며 빠르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 내일은 바닷가로 커피 마시러 가요. 상자 하는 잔 마시자.